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예비고2 과탐 학습 전략에 대한 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고1인 학생들, 곧 고2가 되겠죠. 2025학년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죠. 현재 예비고3 학생들이 2024, 그렇죠? 예비고2 학생들이 2025 이렇게 수능을 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에 고3일 텐데, 그렇죠? 2024학년도에 고3일 텐데, 그때 수능은 2025학년도 수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고2 학생들과 처음으로 이 캐스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고요. 앞으로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음... 일단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제 책 1년 동안의 커리에 대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만날 때는 아마 책의 이미지는 많이 바뀌어 있겠죠. 이제 고1 학생들 중에 이제 빠르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수능 그리고 앞으로의 그 내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단지 그 물리학습뿐 아니라 저는 물리강사입니다. 알겠죠? 물리강사인데 물리학습뿐 아니라 과학탐구 전반 그리고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얘기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리학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에 분위기라던가 이슈 그리고 현재 고3 학생들이 6평과 9평 수능 직전이기 때문에 이 평가원 시험들을 치렀는데 그 응시자 인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과탐 선택을 하고 내신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최근 주요 대학 수시 정시 비율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23학년도 수능인데요. 2024학년도 수능도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최근 상위 16개 대학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8개 대학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상위 16개 대학의 평균이랑 비슷해요. 수시는 한 60%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정시는 한 40% 정도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이 다음 해에도 유지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6대 4 정도. 근데 조금 더 정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약간 상의합니다. 알겠죠? 45%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40%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 있어. 이거 최근의 것이지만 약간의 퍼센티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수시를 60%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던가 또는 교과전형 같은 것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술전형도 있습니다만 매우 적죠. 정시는 수능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수시, 정시 모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시를 향해서 가다가 문이 더 조금 넓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성적 추이를 보시고 정시로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퍼센티지는 6대 4 정도가 유지되고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공부를 하는 게 현재의 전략으로는 맞습니다. 딱 하나만 결정하지 마시고 내신 포기할 거야. 그냥 수능으로 갈 거야. 수능이 아주 객관적이고 좋은 시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벌써부터 그냥 내신 안 하겠다 그러면 고2, 고3 학교 수업이 파행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면서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를 확 닫아버리는 것보다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직 여러분들의 포텐이 지금 확 다 발현되지는 않은 것이니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열어두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요 정시대학 과탄반영 비중이 정시에서의 과탄반영 비중만 봐도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중시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꼭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국어수학이 중요하다. 물론 수학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국어수학 중요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과탄비중이 상당히 높은 학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국수 그다음에 이제 부수 과목으로 과탐 이러시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그 이과 선호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과탄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지표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정시로 가잖아요. 8개 대학을 지금 서울연구대도 들어있고 그렇죠? 서성안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죠? 예. 8개 대학을 봤을 때 이 정시에서 과탄반영 비중 비중이 높을수록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수능을 보더라도. 그렇죠? 비중을 높게 잡으면 가산점이 생기는 효과예요. 수학이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항상 이 수학은 입시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국어도 최근에 중요한데 여러분이 좀 퍼텐티지로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가 국어를 100으로 다 맞춰버린 거야. 국어를 100으로 잡는다면 수학은 한양대는 175다. 서울대는 120이다. 고대는 120이다. 연세대는 150이다.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본 거죠. 한양대나 연세대나 중앙대가 이제 수학이나 과탐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한양대 같은 거 보세요. 정시로 가게 되면 국어가 100이면 과학을 175 즉 수학과 똑같이 먹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수학이랑 똑같이 비중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탐을 여러분들이 강하고 수학과학이 강할 경우에는 한양대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연세대라던가 정시로 갔을 때 중앙대라던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118인데 과학은 55% 국어의 절반밖에 반영 안 하는 물론 약간씩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 걸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이 수능 보는 건 내후년이잖아요. 그렇죠?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으나 최근의 추세 여기서는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야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탐 반영 비중이 평균적으로 보아도 국어보다는 높아요. 지금 국어를 100으로 하면 과탐 반영 비중은 140점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정말 국영수 위주로 20년 전에 쓰던 표현은 아니야. 20년, 30년 전 그렇죠? 최근에 국수과가 중요하죠. 탐구, 사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탐도 여기 과학 대신 사탐을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최근에는 이제 과학탐구 선호 현상이 좀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과학탐구는 국어만큼 중요하거나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하는 만큼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과학탐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탐 두 개를 합쳤을 때 말하는 거야. 알겠죠? 과학 두 개에 합쳤을 때 말하는 겁니다. 과탐은 이제 여러분이 물화, 물생, 생지, 화생 이런 식으로 선택하잖아. 두 개를 수능해서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합쳤을 때의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올해 9평을 잠깐 분석해 볼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9월과 6월, 6평과 9평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바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3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최근에 9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9평 시험이 실시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나왔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한번 인원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전체 응시 인원이 약 40만 명 정도 전체 응시 인원이 40만 명 정도 되고 여러분들 때는 아마 2025년이잖아요. 수능 고3이. 그치? 우리 2022, 그쵸? 2023, 2024. 그쵸? 2024년이네. 2024년에 고3이 될 텐데 약간씩 줄고 있어요. 응시 인원이. 그쵸?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물론 2025년에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 약간 인원 수가 좀 많습니다. 살짝 많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전체 응시 인원이 약 4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드디어 이제 문과, 이과가 오래 보니까 약 48%, 48% 직업탐구 쪽 빼고 문과, 이과를 봤을 때 약 48, 48 정도로 거의 이제 반반 정도로 이제 따라잡았어요. 원래 이 문과가 늘 많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과가 거의 따라잡았고 최근에 여러분, 그, 여러분의 1년 선배 즉 예비 고3 현재 고3 말고 예비 고3이 모의고사를 본 거를 판단했을 때에는 이과가 추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문의과가 없어졌는지가 언제 했는데 문의과에 타령을 합니까?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그치? 기아하고 미적 이걸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쵸? 그걸로 문의과를 판단할 수 있어.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문의과 비중으로 따지면 50대 50 여러분들 때는 아마 이과가 추월을 해 있을 거예요. 그쵸? 과연 자연계의 선호현상이 워낙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탐 선택 중요성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상승을 하겠죠. 그쵸? 특히 과탐 같은 경우로도 이제 문의과를 선택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과탐에서 과탐 두 개를 선택 사탐 두 개를 선택 이게 이제 찐 문과 찐 이과 이렇게 나뉘잖아요. 물론 두 개를 교차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상위 대학들 인서울대학들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매우 소수예요. 과탐 하나, 사탐 하나는 되게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 두 개 또는 사탐 두 개를 선택한 애들을 보았을 때도 약 이 정도의 문의과 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구평을 분석했을 때 국어 영역으로는 이제 화법과 장문 64.4% 언어와 매체 엄매라고 하죠? 35.6%가 선택을 하고 있고 수학에서는 이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미적분 기아가 이게 이제 이과 계열 학생들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과 계열이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49.3 이게 이 문과 계열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문의과 비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딱 수학으로만 나눈 건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약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과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뭐 그 당연히 그 취업률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과 출신 학과를 나왔을 때 이과 계열 학과를 나왔을 때 이 취업률의 차이가 문과랑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의 차이가 많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알겠죠? 이 추세라는 것은 자, 과탐 음식자연항도 정확하게 딱 알려줄게요. 작년 수능으로 따진다면 물리학이 62,000 두 개씩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화학이 7만 3,000 생명과학이 13만 4,000 지구과학이 13만 6,000 투과목은 서울대가 지정을 해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투과목을 선택한 애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곧 서울대가 너희들 때는 이제 서울대가 투과목 지정을 철회한단 말이에요. 철회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올해까지가 이제 서울대가 투과목을 이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 2014, 2015 이렇게 2024, 2025 이렇게 가게 되면 투과목은 더 줄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응시인원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구평이거든요. 최근 실시된 구평인데 구평에서 물리학 인원은 5만 3,000 화학은 6만 2,000 생명과학 12만 그리고 지구과학도 12만 정도로 물리화학에 비해서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약 2.3배수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생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물리강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수능으로 가면 약 10% 인원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6평, 9평 응시 안 하는 애들이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리 같은 경우는 비중은 적지만 물리학의 어떤 특성상 여러분들이 유리한 과목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지금 다 거의 6만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과목도 6만을 넘어가게 될 텐데 아마 물리학은 한 6만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5만 8천 정도 볼 것 같고 화학은 한 6만 중반대 중후반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물리학은 거의 인원이 비슷한데 이렇게 인원이 5만 6만 돼도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알겠죠? 인원수로 오! 인원수가 2배 이상 맞는데요?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고 인원수는 크게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하거나 또는 등급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인원수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때는 이게 거의 절반도 안 되게 다 축소가 투과목은 축소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로 오겠죠. 그리고 물리화학 비중이 약간 보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왜 보정되죠? 2024 즉 너희들 1년 선배 너희들까지 영향을 줄 텐데 서울대가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꼭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과가 나와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반 정도가 이과 계열의 절반 정도의 학과가 물리 또는 화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응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투과목 인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물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거예요. 알겠죠? 투보는 애들이 최상위 학생들인데 걔들이 투를 안 보고 물리나 화학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과탐 응시자 현황입니다. 알겠죠? 자, 서울대 입시 과탐 변화 바로 여러분 1년 선배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거 보세요. 물리천문학부 물리천문학부에 물리학, 천문학 그리고 화학부 공대의 기계공학 전기정보 전기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자원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이라던가 식물 생산과학부 사범대학 중에 물리화학 생명교육 그리고 의과대학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좀 잘 봐두세요. 의대가 여기 서울대 의대가 최상위 학생들 의대가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2를 선택해도 되지만 2의 지정을 풀게 돼요. 꼭 2를 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가산점을 주지만 그 가산점을 위해서 아주 극소수가 몰리는 2과목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물원이나 화원을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원, 화원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 많은 학과들이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물론 아닌 학과도 있죠. 그쵸. 절반 정도는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물리화학을 딱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선호하는 컴공과 있지? 컴공과나 화생물 화학생물공학부라던가 건설확경공학부 이런 데들 이런 이런 과들 있죠. 이런 과들 약대도 있네요. 그쵸. 약대나 수의대 이런 데들은 꼭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최근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자연계 선호현상이 아주 큽니다. 과탐 선택의 중요성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쵸. 중요해지니까. 고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의고사 응신원이 과탐이 사탐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 1년 선배들은 너희들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과탐이 사탐을 추월해서 이과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내신 출제 경향이 변화가 되고 있죠. 과학탐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몰리지 인원수가 몰리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변별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최신 출제 경향이 변하고 또한 내신 때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신 때 공부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이 두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기 때문에 그 약간 네 과목을 내신을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두 과목을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수능에서 점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들도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내신을 대신은 누적을 시험을 본다던가 상당히 불편한 거죠. 이게. 그렇죠? 1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만 딱 하면 되잖아.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학기 기말 가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누적.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면 그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조금 학습 부담이 좀 커지는데 그게 이제 학교들의 특징이야.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학교들이 그렇게 누적 진도를 갖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진도를 또 변경해요. 시기에 따라서 뭐 어떤 중요한 파트를 먼저 진행을 한다던가 이게 학교에 따라서 조금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강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예비고위 올라갈 때 고위 올라갈 때 집중적으로 미리 공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학교별로 진학하게 진학한 학교에 알겠죠? 과탐 2과목의 선호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서울대가 지정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학년 때 내신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도 사실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이제 흉내내는 정도 최상위권 애들만 좀 공부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약간 선호도가 하락됐고 수능 선택 두 과목에 대한 몰두를 고2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학교에 따라서는 네 과목 중에 세 개만 내신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수능 볼 두 개를 몰두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선택을 해놔야 돼. 미리 과탐 선택을 해놔야 된다고. 수능에서 뭘 볼지. 그럼 미리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들은 미리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퀘스트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공부를 좀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과목에 더 유리하구나. 성향이 뭐에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그런 것들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선택도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미리 좀 공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탐구의 과목 특성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과학탐구의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좀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과목의 특성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려운 부분들을 좀 알아야 돼. 물리는 역학 같은 경우가 좀 어렵죠. 생명 같은 경우는 유전. 그렇죠? 화학은 양적관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좀 해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학탐구의 과목별 좀 특성을 본다면 물리는 수학을 잘할 때가 더 유리한데 조심할 게 있어. 계산을 잘할 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물리는 복잡한 계산이 안 나와요. 사고력이 중요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암기 비중도 있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암기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할 때 좀 시너지가 나는 게 물리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많이 하고 좀 잘하는 친구들은 물리 선택을 꼭 고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시너지가 큽니다. 알겠죠? 화학은 계산 실력이 좋을 때 유리하다. 요즘에 이 화학이 상당히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매니아틱해져가고 있는데 그게 과목의 특성상 계산량이 좀 많아. 계산량이 좀 많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물리보다 계산량이 좀 많은 게 화학이야. 전혀 믿기지가 않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물리는 계산이 복잡한 게 안 나와요. 복잡한 분수도 안 나오고 삼각비조차도 안 나와. 특히 물리학 1으로 이렇게 축소시킨다면 아예 삼각비를 물어보지도 않아. 사인 30, 사인 60 나오지도 않아요. 왠지 나올 것 같지. 근데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만큼 계산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 물리의 특성이고 화학과는 좀 다릅니다. 생명과학은 유전 파트가 경우에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지구과학의 학생들이 좀 몰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좀 암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친구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운 거 선택하면 되니까 또 메디컬 계열 있잖아요. 의약학, 의치한 뭐 이런 거 이런 쪽 약학대학까지 하게 되면 화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생명과학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또 계산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 하나, 두 개만 아무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대 빼놓고는 네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지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이 학습이 조금 용이해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쉬워요 지구과학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학생이 몰리잖아. 그럼 뭘 가져야 돼? 변별력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쉬운데 변별력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막 구성태에 있는 지엽적인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지엽 안기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지구과학이야. 알겠죠? 특성들을 좀 알아놔야 돼. 물리는 수학을 잘할 때 화학은 계산실력, 생명과학은 유전 파트를 제외한 암기를 되게 잘하셔야 되고 지구과학은 아주 쪼잔한 것들까지 다 물어본다. 알았죠? 그리고 생명과학은 유전이 물리화학의 고난도보다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다. 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기만으로는 변별력 확보가 안 되니까 유전 파트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원하는 것이 현재 생명과학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사실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학생들에게 통용된 어떤 뭐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한테는 수학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물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애들한테는 난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를 갈 거야. 그럼 물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수학을 잘한다는 건 수학적 사고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단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고의 과탐학습 그 네 가지의 특성을 봤단 말이야.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의 과탐학습의 어려운 부분을 미리 학습해라. 물리는 역학 공부 미리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알겠죠? 역학은 미리 해뒀을 때 항상 좋아. 알겠죠? 고의 올라가기 전에 역학 좀 쫙 공부해놓고 물화생지를 다 네 과목을 선행을 해놔라. 지금부터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들을 지금 공부해 그래야지 내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각 선생님들이 뭐 인간강사분들 보시면 그 기초 센 기초 강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희 과목으로 따지면 뭐 내일은 물리왕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두기를 추천을 좀 합니다. 역학 파트에 대해서 오개념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좋고 선택에 따른 것은 수능 과목과의 연계성을 위해 과목별 성적 추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돼.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좀 감각을 익혀 놓으셔야 돼. 내가 어떤 과목이 유리하구나 어떤 과목을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면서 수능 과목의 선택을 준비해 나가셔야 되겠고 내신 공부할 때도 수능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성적과 성향을 잘 고려해서 과탐 선택을 하셔야 입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명심하도록 하고 물리학의 특징과 학습 수학과 시너지가 나눈다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수학적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분적분 이런 거 안 나와요. 알겠죠? 수학적 사고 능력 이게 되어 있는 친구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물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되게 중시 여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영역과 내용 영역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과정에서는 과학탐구가 내용 영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념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고 행동 영역은 사고력을 이용하는 거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원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행동 영역인데 그 행동 영역이 상당한 중요한 과목이 물리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또 역학이라는 파트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 파트 있죠? 그런 부분이 더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물리의 특성 암기 비중이 되게 적어요. 암기할 게 없습니다. 알겠죠? 개념적 이해와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기만 하면 물리는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암기하는 거 대부분 이해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그런 과목이 물리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역학 파트는 수학적 사고가 더 중시되고 그리고 문항들로 봤을 때에도 합리적 난이도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몰리게 되면 그 최상위권들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좀 과한 문제들 비현실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물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최상위권 고인물의 두께도 좀 얇고요. 생명이나 무슨 화생지보단 얇은 편이고 그 안에서도 적당한 합리적인 문제만 나와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 그런데 또 표점을 보게 되면 비교적 표점이 높게 나오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다른 과목과 똑같은 난이도가 나온다면 표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나와도 표점이 확보가 되는 게 현재 물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물리랑 화학 학과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행학습법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역학에 대한 학습을 미리 좀 해놨으면 좋겠어. 고2 때도 해야 되는데 고2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역학만 해줘. 그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리를 막 때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 잡혀가지고 물리 안 한다. 역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능으로 하면 유턴 역학이 6문제야 20개 중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발목이 잡히면 여러분이 물리를 때려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역학을 좀 쉽게 쉽게라도 미리 좀 공부를 좀 한 번씩 두 번씩 해놓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뭐 특상이나 무슨 이런 거 있죠? 특상이성 이론 같은 거 또는 전기력 막 이런 것들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역학은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이 5개념을 없애는 학습을 했어야 돼. 물체 위로 던졌다.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얘가 받는 힘 방향 어디야? 라고 했는데 위여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손을 떠나고 나면 무조건 중력 아래밖에 없거든요. 아래로만 힘 받아. 여러분 앞으로 가는 애들은 앞으로 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거죠. 앞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야. 버스가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냐? 앞으로 가잖아요. 힘은 뒰데 마찰력. 그죠? 네. 이런 5개념들을 없애는 학습들을 좀 미리미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고2 올라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해줘. 고2 올라가는 방학까지 한 번 해주고 고2 때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기출문제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는 고2 올라가서 내신 준비하면서 꾸준히 한 번은 풀어주셔야 돼요. 한 번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데 최상위 학생들은 내신 공부할 때도 수능 기출 막 두 번씩 풀고 막 이래. 알겠죠? 현장에 수업 듣는데 고2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수능 볼 때까지 고3 학생들 재수생들과 같이 1년 동안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 정시를 위해서. 수능에 대한 기본기를 닫기 위해서.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 기출은 수능 볼 때까지 한 세 번 정도는 풀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풀이를 일단 고2 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시작을 하면 더 유리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 준비를 하시고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특히 역학 파트부터 시작되는 이 사고력 문제들은 인강을 꼭 활용해 주세요. 강의를 보셔야 돼. 혼자 공부하면 물리는 오개념이 너무나 많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막 틀리기도 한다. 가끔 맞기도 해요. 그게 오개념이면 중요한 문제에서는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오개념을 없애는 학습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백지 복습과 해법 정리 훈련을 시작합니다. 해법 정리. 백지 복습이란 건 뭐냐면 공부한 것들을 노트에다가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글씨를 못 써도 돼. 정리하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 해법을 정리한다는 건 사고력 문제들은 프리법 프리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적어가는 거.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렇게 어떤 원리를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어떤 원리를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훈련을 시작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고3 올라가서 하려고 하면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알겠죠? 수업 들은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파트이든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추론형 파트이든 추론형 문제랑 우리가 개념형 문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추론형 문제가 사고력을 요하는 역학 문제 같은 것들이야. 그 두 가지를 모두 백지 복습을 하셔야 되고 추론형 문제들은 해법들을 정리하는 노트 해법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정리하는 훈련을 미리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연히 문제풀이는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풀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풀면서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하나의 문제집은 최소 두 번은 풀어주셔야 된다. 이회독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자기께 돼. 문제풀이 책도 문풀 책도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건 과학탐구 특히 물리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도 고2 때 한 번 두 번 정도 풀고 고3 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푼 다음에 예상문제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과학탐구를 준비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입시에 성공할 것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좌와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